빨리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아 그래 반갑다 잘 지냈니? 잘 지냈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눈이 안 좋아지긴 했나 보다 이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 댓글이 안 보여 나도 이제 뭐 안경을 끼던지 해야 되겠네 예스 탱고 지금 몇 시냐면 몇 시니? 지금 12시 15분이네요 여기 이 시간으로 방금 방PD님이랑 멤버들이랑 저녁 식사 하고 들어왔는데 약간 졸린 거예요 졸렸는데 이 V라이브가 하고 싶더라고 원래 이제 격리하고 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뭐 뭐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보고 싶어서 온 거죠 뭐 할까? 뭐 할까요 우리? 뭐 하면 좋을까? 나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뭔가 할 얘기? 콘서트 얘기 났다 이제 콘서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콘서트 콘서트 언제나 언제 어디서든 뭘 어떻게 하든 재밌는 콘서트 빨리 하고 싶네 빠르다 빅빅 Can you say hello? 진짜 안 보인다 이거 글자 크게 못 키우나 이거? 안 보여 막상 켰는데 뭔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쉽네 노래도 좀 부르고 해야 되는데 맞아 그... 제가 여기 호텔에 있으면 여기 지금 그 호텔의 짐이 저희가 쓰고 있었던 그런 운동기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방 한 켠을 이렇게 뭔가 짐처럼 만들어놨거든요 콘서트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제가 이제 격리하면서 체력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물론 방에서 많이 춤도 추고 안 떨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기 베가스 올 때 저랑 이제 복싱을 같이 하는 그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오늘 아마 도착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뭔가 지금 제 얼굴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방핀님 형도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했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콘서트 당름날까지 한번 또 열심히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힘들어 살도 잘 안 빠지고 예전에는 이게 진짜 고무줄이었던 것 같거든요 금방 쪘다가 막 금방 빠지고 요즘에는 찌는 것도 천천히 찌고 빠지는 것도 그래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잘 안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진짜 쉬웠거든요 노력한 만큼 안 빠져 더 해야 되나 노력을 아마 8일 9일에 하는 콘서트랑 이제 15, 16일에 하는 콘서트의 그 제 전체적인 상태가 아마 다를 것 같아요 다 이쁘게 어쨌든 이쁘게 좀 비춰지고 봐야 되니까 노력은 할 텐데 아 전 진짜 좀 마르고 싶어요 진짜 막 이게 볼살이 이렇게 쫙 패여 패여 이렇게 패여가지고 턱선도 좀 잘 보이고 근데도 좀 몸은 좀 괜찮아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운동도 요즘 웨이트도 하다가 지금 또 한 몇 달 넘게 안 한 것 같은데 몸도 다시 왜소해지고 뭔가 엉망인 것 같아 엉망이어서 지금 이걸 좀 다 잡아야 돼 엉망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지금 제가 일찍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한 열두 시나 한 시쯤 자서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건강상에 뭔가 좀 이로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되게 이 시간에 지금 졸려요 지금 제가 자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졸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막 이제 오래 할 계획은 없었고 그냥 그래미도 끝났고 온다고 했으니까 왔는데 또 아마 아마 여기 있을 때 한 번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브를 그때 라이브 할 때는 뭐 시간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막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당신은 누군가의 콘서트를 볼 거냐고요? 저 최근에 실크송이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진짜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콘서트장 가서도 즐겨야 되는데 아는 곡들이 많아서 즐겨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지금 목이랑 이런 걸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러면서 약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이제 옆에서도 이제 뭐 허석이 형이랑 태형이 형이랑 같이 갔는데 이제 좀 술도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막 둘이서 옆에서 막 아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잘못 받는 거예요 물론 아기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나도 저렇게 노래 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꽉 꽂혀서 콘서트 내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뭔가 제가 그 봤었을 때 약간 최고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살짝 마르셨었어요 살짝 마르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딱 그 볼이 아 그냥 이게 패여가지고 너무 멋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그런데 그렇게 좀 마르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향이 나오실까 그러니까 그 콘서트 보면서도 막 따라해 보려고 막 어째서 시끄러우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지르든 신경을 안 쓰니까 막 귀맞고 막 따라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도 잘 안 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항상 노래 연습을 했었어서 뭔가 딱 그림 같은 게 노래를 들으면 이런 게 살짝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나 보구나 하고 했는데 도저히 감은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9년 끝나는 내내 끝나기 전까지 계속 그냥 그러고 있다 온 거 같아 마지막에 리프토돌 오픈 그거 불렀는데 진짜 거의 천국이었어요 천국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공연을 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너무 황홀한 그런 경험 할 수 있어서 너무 되게 감사했고 이번에 또 그 상도 받으셔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진짜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콘서트 그 무대 보고 이제 와가지고도 막 노래 연습 엄청 하고 씻으면서 또 노래 부르고 오늘도 씻으면서 노래 부르고 확실히 근데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서 하다보니까 어... 늘... 늘기야는 하는 것 같아요 좀... 비록 더디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냥 저의 이 목소리를 다듬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자극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와 근데 확실히 그... 그거 장기침이 많이 나와 음성은 다 떴는데 약간 이 자녀 그게 남아있나 그래서 이게 답답해요 빨리... 약간 성대 접지가 잘 안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번에 그... 그래미 무대 할 때도 격리 끝나고 리허설도 많이 못 했고 퍼포먼스가 어쨌든 축이었으니까 중심이었으니까 노래를 분명 라이브를 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포커스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아차 했던 거예요 어? 나 노래 안 불러봤는데? 춤추면서 노래 안 불러봤는데? 이래가지고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목도 막 잘 안 잡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큰일 났으면 안 한 것 같은데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무슨 얘기 하니? 또 무슨 얘기 하니? 머리 길어졌다고요? 맞아요 머리 많이 자랐어요 다운 폼도 했어요 다운 폼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다운 폼도 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옆머리가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눌러놓으면 좀 더 사람이 또 괜찮아지는 거 같아요 높은 폼도의 마음을 바다한 guys 높은 폼도의 마음을 여기에 나섰다한 서버들이 자세히 다운 폼도의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약간 지금 감성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맞아 제가 진짜 비버를 진짜 좋아하는데 확실히 무대에서 별거 안 하는데 확실히 그 멋이 상당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라이브 듣는 것도 처음이었으니까 그래미에서 무대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뭔가 그 너무나도 멋진 가수분들의 무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아무튼 너무 행복했어요 암마자나, 이것도 그리고 그 화보나 아니면 뮤비나 아니면 뭔가 사진을 찍을 때 이게 혀를 입천장에 이렇게 가져다 대면 이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샤프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여기 라인이 되게 예뻐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적응을 그러니까 외관 쪽으로 뭔가 나를 이쁘게 만드는 거에는 너무 도움이 되는데 노래할 때 영국의 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진짜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이걸 계속 막아버려 노래를 부를 때는 아니면 말을 할 때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렇게 샤워 뒤쪽에 튕기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숨 쉬면서 그래서 이걸 빨리 고쳐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걸 하루 종일 막 잘 때도 씻을 때도 말할 때도 촬영할 때는 뭐 물론이고 다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이게 고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노래할 때는 이거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전문적으로는 안 배워봐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노래 보내는 방식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말하는 것도 원래는 위쪽 말하는 것도 원래는 위쪽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진짜 그냥 약간 성대로만 말하듯... 말하... 정말 좀 편하게 말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그... 이제 뭐 배우분들이나 뭐...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발성을 배우면 말을 하잖아요 말을... 발성을... 뭔가 이용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말할 때 이 느낌을 잊지 않고 얘기하려고 요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부터 콧거리가 너무 심해졌어 진짜 잘 때도 붙이니까 이게 막히면서 이렇게 아 나 코 고는 거 너무 싫은데 잘 때 막 움직이는 것도 짧은 거 근데 거기 거기에서 코까지 불어 버리니까 암튼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또 무슨 얘기야 몰라? 굳이 얘기가 필요한가? 이러고 있는 게 좋은 건데 뭐 댓글 너무 빨라, 내가 영어를 읽고 싶은데 빨라서 못돼야지 속독이 불가능해서 플레이송 스테어 라이브? 나 이거 라이브를 부른 적이 없나? 플레이송 스테어 라이브 부른 적이 없구나 근데 그거 너무 높아 스테어 라이브 진짜 녹음할 때 근데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높아 근데 또 버터가 더 높아구나 필름이 없던 거 거짓말 지민이 형은 방 아직 안 갔냐고? 갔죠 알았어 포우했어 정국아 알겠어 방 구경 시켜달라고요? 진짜 뭐 별로가 없는데 뭐 했지? 끄지롱 콘서트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걱정도 많이 돼요 이게 어쨌든 제 몸 상태가 예전 같진 않으니까 지금 뭔가 많이 달라요 지금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서 후유증이 되게 길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리허설 할 때 원래 좀 하듯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숨이 금방 차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일단 뭐 매사에 최선을 다할 거긴 한데 왜? 왜? 무슨 일이지? 네 방탄소년단 콘서트 못 봐서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대로 저도 못 봐서 아쉬워요 진짜 BTS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모든 아미들을 다 모셔놓고 진짜 하면 너무 행복하겠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게 평생의 소원이자 꿈 아닐까? 약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오늘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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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돋으면서 행복한 꿈, 이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뭔가 예능 같은 걸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촬영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멤버들도 있고 이제 회사 직원분들도 계시고 뭔가 내가 나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진짜 하늘에 별이 그냥 별이 그냥 막 그 황금 색깔 별이었어 그게 노랗고 황금색인 별이 막 은하수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막 있는데 그 진짜 막 뉴질랜드에서 봤던 그런 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별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폭 그 불꽃놀이처럼 이게 꽃이 폈다 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막 빛이 나면서 막 이렇게 별들이 난리가 나 막 이렇게 막 파도 막 오듯이 이렇게 별들이 푹 하면서 이렇게 막 빛났다가 막 짜가졌다가 빛났다가 짜가졌다가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예쁘고 왜 그런 꿈이 난 평소에 별을 생각하고 살지도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거기서 웃겼던 게 별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으면 너무 이쁜 꿈이거든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별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으면 그 별이 지구보다 작든 크든 아니면 뭐 몇 십만 배 이렇게 크든 뭔가 별들한테서 이상이 생긴 거잖아 막 별들이 이렇게 막 충돌하면서 막 터지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막 지구에서 이렇게 한 눈이 보이고 하면은 저거 여파가 지구에도 있을 텐데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꿈에서 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무서웠어 그래서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그런 평소에 보드듯도 못한 그런 상황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막 진짜 막 너무 이쁜데 주위 사람들은 다 좋아했거든요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빨리빨리 찍어라 뭐 하면서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폭발을 해서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지구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막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너무 이쁘긴 했어 진짜 황금 색깔 벽을 빨리빨리 다시 보고 싶어 그때 하필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오전 10시 반인가 그때 깼어요 깼다가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그거 올렸을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하고 했는데 너무 졸린 거야 그러다가 폰을 벗는데 멤버들이 뭐 낙지 덮밥이랑 콩나물 해장국을 먹었대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하고 저 그럼 자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꾼 거예요 그 꿈을 그래서 너무 이쁜 상황이었는데 밥이 온 거지 밥이 이제 도착해서 이제 깨운 거죠 저를 좀만 더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꿈 꾸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바로 해몽 찾아봤잖아 바로 해몽 찾아봐서 좋은 꿈이긴 한 것 같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거 믿는단 말이에요 운명론조여서 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도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든 간에 어쨌든 이 지구란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좋은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저한테나 왔으면 좋겠네 아 나 그리고 또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얘기하면서 또 까먹었네 나 왜 이렇게 까먹지 이런 거 한 두번이 아니야 자꾸 까먹어 이런거 이럴때마다 스트레스받아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나 아 장기침도 짜증나 아 장기침도 짜증나 이것도 이게 습관이야 이거 참아야 돼 참다 보면 안 하겠지 지금 지금 이 나를 너무 지금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겠어 흠 ę 아 진짜 댓글만 이렇게 이게 딱 땡가가지고 이렇게 보고싶다 이렇게 맞아 힘꾼이 콩콩이야 지금 아 아 또 또 전 봐봐 기침 하다 하니까 또 계속 나오잖아 참아야 돼 난 강하다 뭐 할까 이제 또 뭔가 뭔가를 하다보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와 아까 까먹은 거 생각이 안 나네 뭐였니? 자 생각해봐 뭐였을까 꿈 얘기하고 있었잖아 아 맞아 그렇게 행복한 꿈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오늘 아니 오늘 꿈보다 오늘 꿈은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근데 너무 이쁘고 좋았던 거지 제가 꿨던 꿈 중에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늘 나는 꿈을 꿔 보셨어요? 그게 되게 좋은 꿈이래요 뭐 김몽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하늘 나는 꿈을 총 세 번을 꿨어요 세 번을 꿨는데 이제 이제 점점 그 단계가 있어요 일단 그 첫 번째 꿈은 내가 날긴 나라 근데 내가 게임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 같은 거 보면 자유 시점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유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근데 그 모드로 들어가면 이게 사물 같은 거가 사물 같은 걸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그 모드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나 알았어 어떻게 돼 지금 이제 과정은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근데 나 알았어 나 알았는데 내가 갑자기 몸이 이게 경직이 되면서 날고 있는데 그 자유 시점 모드 비교하는 건 만약에 내가 땅으로 꼭 꼬꾸라지는 거야 이렇게 어 부딪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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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벽을 뚫고 들어가 봐요 그래서 내가 게임 속에서 봤던 그 모습이랑 완전 비슷하게 그 맵이 그니까 맵이라고 그 맵을 뚫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가면서 그리고 깼어요 그게 첫 번째 나는 꿈이었고 어이가 없어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두 번째 어떻게 어떻게 꿨더라? 아마 두 번째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제가 그걸 그게 꿈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어 그럼 꿈 꿀 수 있으면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쨌든 꿈은 머리로 꾸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손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날고 싶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꿈은 머리로 꾸는 건데 머리로만 내 몸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제가 꿈을 꿈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수많은 노력을 해도 내가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피는 게 안 돼요 머리로 상상해야 되겠지만 그 상상 플러스로 뭔가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안 되는데 날려고 진짜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데 막 방향 조절이었는데 진짜 날긴 나는데 막 난리도 안 해 막 이렇게 날고 싶은데 막 딴 데 가고 갑자기 막 이상한 막 막 환경이 바뀌고 막 그렇게 막 난리 치다가 깼어요 그냥 깨서 아 막 이러면서 그러고 넘겼고 세 번째가 진짜 대박인 게 보통 꿈을 꾸고 그리고 그걸 꿈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깨 꿈에서 깨버려 꿈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서서히 깨요 왜냐면 내가 이미 그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는데 세 번째 꿈이 왜 대박이었냐면 완벽했어 그냥 그냥 하늘 그리고 별 밤이었어요 별이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별들이 있고 구름도 있고 뭐 그때 느껴지는 그런 바람? 바람 같은 거 향기? 향기는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풍경들이 있죠 막 밑에 막 바다가 이렇게 막 근데 막 우주 같은데 은하수 있고 한데 밑에는 이렇게 진한 밤바다가 있고 구름도 있고 엄청 예쁜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때 그때도 꿈이란 걸 알았어요 와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 깨겠구나 곧 그렇게 막 실망을 하고 있어요 아 나 거기 깨겠다 하면서 막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어떤 포탈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뭔가 생성이 되면서 포탈 같은 게 열려서 어떤 그 꼬마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여자의 꼬마 아이였는데 생김새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요정같이 약간 그 팀커벨 그 팀커러보다 큰 한 이 정도 이 정도의 어떠한 그 요정같은 친구가 나와서 어떠한 주문을 외우면 너는 이 꿈에서 깨지 않을 거야 너 날고 싶은 대로 너 마음껏 알면 돼 이러면서 주문을 읊어 보라면서 주문을 말해주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일단 그 주문을 외웠죠 난 꿈을 꾸고 있지만 뭐 곧 깰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를 하니까 그 주문을 똑같이 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따라오라고 하면서 포탈으로 들어가고 나도 들어갔는데 또 다른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게 비슷한데 뭔가 다른? 너무 이쁜 황홀한 공간이었는데 뭐 한껏 날았죠 그때는 뭔가 날고 싶은 대로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머리랑 몸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몸이랑 딱 잘 맞는 벨런스가 그래서 진짜 막 나는데 암깨 암깨 체감 한 진짜 한 1분 정도 날아도 많이 난 건데 그때 체감 한 30분? 1시간? 한 3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사람이 날면 이렇게 날 수 있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러면서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 친구랑 너무 재밌게 놀면서 그래서 날고 막 진짜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꿨던 꿈 중에 이게 제일 행복한 꿈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꾸고 싶은데 그런 꿈은 영원히 못 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 진짜 신기했어요 꿈에서 안 깼다니까? 내가 꿈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꾸고 싶다 진짜 너무 좋았는데 진짜 행복했는데 내가 아무튼 그랬다 아무튼 그랬다 뭐야 벌써 41분이라 했네? 시간이 빠른걸? 그거 아닌가? 그거 아닌가? 내 거니까 우리 둘 사이 내 거니까 우리 둘 사이 다들 까만 그것만 Guinness ступ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 좀 바꿀게요 아닌가? 잘못 걸었나? 깜짝 놀리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 좀 바꿔 볼게요 누구야?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전화 배송이 약간 기분 나빠 약간 소름 돋는데? 공포영화 너 지금 방송 보고 있지? 누구야? 누군데 장난 전화 하는 거야 지금 어? 누구야? 하지마 나 이 전화 배송이 맘에 안 들어 뭔가 짜증나가 무서워 나 약간 전화 배송이 맘에 안 들어 약간 거북한데? 깜짝깜짝 소름 돋아 막 저 배송이 들어오는 아닌가? 몰라 몰라 하지마 I don't know 누군지 몰라 뭔가 내 귀에 내 귀에 나 이거 나 이거 이렇게 빨리 나에게 내가 지금 좋아할 만한 노래를 달라 이 노래 좋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해 어우 나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냐고요? 저요?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영어 공부했어요 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 이제 하루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기초 1탄 배우고 있고 하루에 하나씩은 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남준이 형한테 얘기했어요 2년만 기다리라고 2년만 기다리면 내가 형의 부담을 좀 내려놔주겠다 내가 좀 덜어가지고 2년만 기다렸어요 남준이 그 이야기 2년 전 한 거 같은데? 맞아요 남준이 형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 나한테 너 전에도 그 얘기 나한테 하지 않아? 이번엔 진짜 해볼게 진짜로 오늘 또 했다니까 이거야 이거 저는 어떻게 봤는데 나 이 소리 싫어 소리 무서워 소름돋아 아니 어떻게 봤는데요? 1번 2번 눌러야 돼? 이거 어떻게 눌러야 되는데? 나 이거 1번 눌렀는데 이거 이거 봐봐 누구냐고 누구야? 무서워 화면도 봐봐 화면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안 보이네 보여요? 화면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약간 공포영화 주인공 된 거 같잖아 무서워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소름돋아 소름돋아 왜왜왜왜왜왜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이게 안방에 있는 거 있어 저한테 뭐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왜 이렇게 나와? 무서워 뭔가 내가 내가 가사 같은 거를 외우면 좋을 텐데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자 내가 어디 있니? 나는 내가 내가 나 이 노래는 들어야 돼 나 이거 한 번 더 듣고 반해가지고 I'm sippin wine in a rope I looked at you to be an eye My house clean, my pool warm It's like a new warm Dancing, romancing in the heat swing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So if you're trying to let this out I'ma leave the door open 너 이제 장난저라 해도 나 안 들린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저는 딱 1시까지... 1시간? 지금 이제 9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오늘은 딱 1시간만 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댓글을 한번 진짜 읽어보자 잘 못 읽는데 눈썹 평시 안 했냐고요? 이제 못 해요 막 했어요 맞아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다 제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물을... 물이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샤워를 하면은 약간 그런 거 뭐라고 하지? 물이 안 받는 게? 안 맞는 게? 뭐라 해야 되지? 아 뭐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 어떡하니까 물... 뭐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피부가 되게 예민해졌어요 예민해지고 눈썹 위주에 뭐가 자꾸 나아 뭐가 그래서 약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인데 콘서트 할 때 피부가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진짜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라서 화장품 같은 것도 너무 잘 써야 돼가지고 아 진짜 진영이랑 너무 부럽다 남준이 형이랑 진짜 둘이는 진짜 피부 깡패 아 물갈이 물갈이 맞죠? 그래 물갈이 그래 나 알고 있었어 나 물갈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나 싶어서 얘기 안 한 거예요 물갈이 맞구나 아 근데 진짜 최고 진영이랑 남준이 형은 진짜 아 융경도 좋구나 진짜 피부 깡패 남준이 형 진짜 그 세수하고 이제 그 스킬로션 바르는 거 저는 이제 엄청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막 뭐 스킨을 하고 솜으로 닦고 뭐 앰플 바르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남준이 형은 그냥 막 싹 딱 하고 끝인데 너무 좋아 피부가 피부가 진짜 좋아 부러워 진영도 막 크림 이런 거 타입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르는데도 좋은 거 보면 너무 부러워 진영이 그 이제 놀러 와가지고 그리고 씻고 나서 크림 아무거나 빌려달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부러웠어 나는 그냥 내가 쓰던 거 다 발라야 되는데 아니면 막 일어나거든요 예민해져서 근데 막 암흑크림 아무런 거 상관없다고 하니까 되게 부러웠어 흐흐흑 호리둘레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요? 그냥 유산소? 유산소가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유산소 별로 안좋아요 런닝은 안좋아요 왜냐면은 너무 반복적이라고 해야되나? 계속 계속 해야되잖아 계속 똑같이 경치 좋은데서 하면은 아니면 같이 한다거나 멤버들이랑 같이 한다거나 그러면은 옆에 멤버들 하니까 하는데 혼자서는 진짜 유산소 러닝 진짜 안해요 차라리 진짜 복싱이나 이런건 좀 뭔가 다양하니까 춤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우스를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도 제일 뭔가 하체 위주로 많이 써서 뭔가 템포가 빠르고 뛰는 것 같아서 그리고 멋있기도 하고 약간 그 뭐지? 그 스걸파 봤을때도 뭔가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나? 뭐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하우스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하우스를 배워가지고 이 아미들한테도 놓고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알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하우스 배우게 됐죠 진짜 재밌어요 제가 나중에 지금은 제가 제가 자신이 없으면은 뭔가를 보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최대한 이제 좀 열심히 해서 노력해가지고 제가 뭔가 하우스로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 하우스로 제 프리스타일을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뭐라고? 잠시만 나 이거 댓글을 못 읽었는데 5초만이라도 오빠가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날 가지고 싶어? 어디 한번 가져봐 자 또 노래를 찾아보자 볼에서 돌았다고? 진짜? 그렇게 많은데? 요즘 이 노래에 꽂혔다 이 노래 너무 약간 뮤비랑 가사랑 이런 거 봤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은 And if you came next to me Your memories is to see I miss you more than life I miss you more than life Your blood thinks there's always tomorrow I need more time but time can't be bombed I was leaving all behind if I could follow What's that? I'm not sure if I'm watching the comments I want you to know I want you to know I want you to know I'm so sorry I'm so sorry I miss you more than life Yeah, and it's really I want you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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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iss you more than life I know I want you to know I want you to know I need you to know Pfft 아이고 한 시간 넘었네 한 시간이 넘었네 저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기침도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근데 용기 메리미를 못 봤네 파티 파티 새로운 노래를 불러달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마음껏 불러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깨끗해 생강 캔디는 있어요 진저... 달라고 했어요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 시간도 제가 자야 될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보기... 보는 그날까지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게 있기를...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가 볼게요 네, 가겠습니다 아마 한 번 더 라이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극줄이 자꾸 나온다, 죄송해요 그래서 기체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안녕 콘서트까지 컨디션 잘 조절하고 연습도 하고 더 나은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그날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노래를 못 불러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으실 때 노래 좀 새로운 것들 몇 개 이렇게 살짝 연습해서 들어올게요 안녕 안녕 굿나잇 굿모닝 바이바이 바이바이